테란이 밸런스 패치가 됐죠 전투자극제랑 유령이 패치가 됐는데 EMP 번미가 패치가 됐죠 그래서 한번 최대한 빠르게 자극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3병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유령을 찍어가지고 치즈러쉬까지 해보는 길드를 한번 해볼거에요 원래 예전에는 자극제가 느리다보니까 3병 압박을 해도 토스들이 보고 그냥 배터리나 불멸자 뽑아버리면 막혔는데 지금은 워낙 빨라져가지고 토스가 좀 더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야돼요 그래가지고 테란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유령도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EMP가 치즈러쉬도 타이밍이 상당히 세져가지고 괜찮은거 같더라구요 일단 초반에는 무난하게 사신더블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사신더블 빌드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타이트하게 3병 압박까지 늘릴건데 거기까지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제오는 폴보는 건설로봇으로 견제해주고 그 다음에 사령부 개도사령부로 지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건설로봇 한개 더 나가가지고 저 3사정이 혹시나 견제할 수 있으니까 막아줘야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병영을 지어주면 돼요 그니까 두번째 보급고를 짓기 전에 병영을 한개 더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상대방의 탐사정을 찾아달리면 돼요 어 여기 찾았어요 나 병영 한개 더 자 탐사정 잡았으니까 사실은 바로 뛰고 뛰면 돼요 자 이러면 3병 형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타이트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번째 속도 완성되면은 가스 지어주면 되고요 수병 찍고 숙자 있네요 비둘실 사실은 빼줍니다 자 개도사령 만들어주고요 가스 넣어주면 돼요 가스 넣어주고 16발 맞추고 반바당으로 자 비둘실 한개서 자 여기서 자극제 일단은 해병만 뽑으세요 지금은 돈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두 분까지 뽑으면은 돈이 좀 없앨거에요 두 분 한 마리에다가 사시는 죽더라도 정찰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방패도 눌러주시고요 왜 뭐 필요한거라도 일단 전멸 축제인거 확인했죠 이 안에 고었고 막히면 안돼요 한개 더 지읍시다 여기서는 불곰 두 마리씩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병 두 마리씩 반옥러에선 두 마리씩 기도실에선 두 마리 불곰 두 마리씩 벌써 반절이죠 스팀 스팀팩이 벌써 반절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오면은 이제 러시를 갈게요 이제 올라갑시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제 군수공장 추가해주면 돼요 보복고는 꾸준히 지워주셔야 돼요 꾸준히 왜냐면 3병형이라서 건설로도까지 뽑으면서 그 병형도 돌리려면은 보복고가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가스 2개 그 다음에 충격탄까지 오 오는거 잡아먹으면 또 땡큐죠 난 한번 스킨 한번 뿌려보고 이거밖에 없으면은 한번 가보는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주공항 무리하게 올라갈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파수기를 유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러쉬의 반은 성공한거에요 예를 들면 추억자도 잡고 상대방의 파수기를 뽑게 했다는거는 그만큼 거신이나 업그레이드가 늘어진다는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거구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일꾼은 44에서 멈춥니다 44에서 멈추는게 좋아요 어차피 그 2타 공격에서는 무령이랑 꿀고 갈거라서 5병 눌러주고 트리플 안먹을거에요 그래가지고 필요가 없어요 건돌로봇이 많이 필요없어가지고 유령주면 충분합니다 이제 계속 병량만 모아주면 되요 병량 모아주고 보급과 안맞게 그 다음 유령도 지어줘야겠죠 운송장을 경찰용으로 씁시다 그 다음은 기술실 일환 가능으로 그 다음은 방어까지 해주고요 여기서 향상된 충격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한번 스캔을 아끼지 마세요 상대방이 조합 봐야돼요 거신 거신이면은 후속으로 바이킹을 찍어주면 되요 상대방이 만약에 고위기사 아테크면은 그냥 의료선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삼류령 없습니다 삼류령까지만 뽑으면 되요 삼류령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은 낭비기 때문에 가스가 생각보다 타이트해가지고 그 이상은 필요없고 그리고 이런덴 한번 뿌려주세요 스캔 옵저버를 잡아야 내가 나오는 거를 상대방이 못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끼면 안돼요 상대방이 암묵기사가 아닌 이상 스캔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트리프트 안 먹어가지고 지그로부터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바일킹까지만 뽑고 갈게요 자 이게 딱 전략이 1,1업에다가 삼류령 그 다음에 바이킹까지 그 다음에 모든 건설로봇 다 끌고 봅시다 랠리는 다 상대방 안마당 쪽으로 사바일킹에다가 건설로봇 1,1업까지 그 다음에 한번 써주고요 한 번만 한 번 더 별로 없죠? 자 이럴때는 항상 조심히 건설로봇을 탱킹 해줘야돼요 먼저 앞장, 앞장 세워야돼요 건설로봇을 갑시다 자 유령 EMP 서드 준비하고요 아 EMP 너무 짜졌죠? EMP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추적자가 그냥 처음부터 바닐 깎이고 시작해요 체력이 이게 처음에 상대방한테 파수기를 유도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거신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원래 만약에 상대방이 거신이 한 네 개 정도 있으면 박히거든요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최근 메타에 가장 맞는 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